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여러분 현재 정치권에서 문재인의 가족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문재인의 가족을 쉴드치던 또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던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작 수사는 일파 만파 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 때문에 반드시 탄핵의 진실은 밝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문다혜와 그의 전 남편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창업주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받았다라는 것이고 검찰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즉 중진공단 즉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불과 4개월 뒤 문재인의 사위인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시켜주고 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은 이상직을 전주을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주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현재 민주당 윤건영이라는 정신 넉바진 놈이 기어나와가지고 문재인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위가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을 지느냐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손혜원이라는 인간도 유튜브에 기어나와서 문재인의 사위는 능력자다 놀고 먹는 백수가 아니다 게임 회사를 다녔고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다 또 문다혜는 무슨 요가 선생? 이런 비본질적인 발언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자빠졌는데 저는 뭐 손혜원이던 윤건영이던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일단 서씨가 소득이 있고 없고 문다혜가 무슨 요가 선생을 하던지 말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공사 관련 아무런 커리어도 없는 사위를 대가성으로 항공사 전무이사로 취업을 시켜줬다라는 점 그리고 이상직에게 돈을 받아 먹은 건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다혜의 애비가 누굽니까? 문재인이라는 거죠 자 문재인이 대통령을 해먹을 때 이상직에게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주고 중진공이라는 거의 장관급의 자리죠 이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4개월 후에 각종 혜택을 자식들이 받았다라는 게 본질 아니냐고요 100% 사후 뇌물죄죠 그런데 이 윤건영이라는 작자는 우선순위 즉 이미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4개월 후에 혜택을 줬다면 뇌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라고 자빠졌는데 야 인마 먼저 혜택을 받고 자리를 주나 자리를 먼저 주고 혜택을 4개월 후에 받나 그게 뭐가 틀리지? 사전 뇌물이냐 사후 뇌물이냐의 문제지 무슨 자다가 옆사람 허벅지를 긁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사후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문재인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알았으니까 그동안 생계비를 퍼주다가 이상직에게 혜택을 받고 그때부터 생계비를 안 줬다는 게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손혜원이라는 작자는 문다혜와 그의 전 남편인 서 씨가 능력이 있고 말고를 따지고 자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숙이 딸 문재인에게 주던 생계비를 끊은 시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직이를 중진공에 꽂아주고 4개월 후에 혜택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생활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재인과 김정숙이 딸 가족의 생계비를 주다가 이상직이가 월 350만원에 태국에 있는 집 월세도 내주고 항공사에 아무런 경격도 없는 문재인의 사위를 1억씩 줘가면서 전무이사로 취업시켜주고 무료로 비행기를 이용하게 해주고 드러난 액수만 수억 원대 아닙니까? 물론 수사를 하다보면 엄청난 액수가 또 터져 나오겠지만요 어떻게 좌파들은 역사도 왜곡하고 팩트까지 부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과 딸 문다의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도 딸과 사이가 받아 먹은 걸 장인이 왜 책임을 지느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원과 식구냐 뭐냐 정유라가 삼성에서 대여받은 이거 준 것도 아닙니다 대여받은 말을 탄 게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리고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과 돈을 나눴다는 증거가 있어서 탄핵을 구속을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팩트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말 3마리에 60억을 뒤집어 씌웠는데 말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팩트는 삼성에서 대여해준 말 3마리를 정유라 혼자 탄 게 아니라 국가대표 승마 선수들이 함께 탄 거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이 양궁을 지원하고 어디가 어디 지원하고 비인기 종목이나 종목을 지원하잖아요 기업마다 삼성이 승마를 지원을 했고 정유라는 아시안게임인가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그리고 정유라뿐만이 아니라 승마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말 3마리를 같이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또 말 한마디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한데다가 이 말을 운영하는 비용이 하나에 수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 관리 비용을 삼성에서 대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단 삼성만 이런 후원을 한 게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궁 이거는 현대가 후원을 해주고 삼성은 과거에 한안과 거기서 승마 관련 후원을 했었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삼성이 승마 쪽을 맡아가지고 비용도 대고 관리를 하는 건데 이거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경제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켰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원 씨는 경제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국회의원 자리와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그 대가로 딸내미인 문다혜와 사위인 서 씨가 돈을 받아 먹은 건 죄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 상대 진영은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그건 박수를 또 쳐주고 니들이 해먹고 그걸 수사하겠다라는 건 정치 탄압이냐 이 말씀입니다 자 조국이도 한번 보시면요 자신이 검찰총장을 컨트롤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을 때 태블릿 조작이 이뤄졌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또 이번 문재인의 사위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체육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말하는 싸가지를 한번 보세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을 알지도 못하고 문재인의 사위도 모른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조국 이자가 얼마나 국민들을 멍멍이로 보고 있는지 한번 이 작자가 한 말을 들어보시면 뒷모가지에 소름이 쫙 끼칠 겁니다 조금 전에 조국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직과 사위 서 씨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은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아가리를 놀려댔죠 통상적인 청와대 인사 절차는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이뤄진다 이런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 절차와 관련해 따라 당시 인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 점 외에는 진술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른다며 그런데 지입으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당시 인사가 진행됐다고 실토를 합니다 그럼 민정수석은 그때 당시에 너가 아니고 누구였냐 이놈의 머리통에는 뭐가 들었는지 정말 한번 뇌의 일부분을 좀 떼갖고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더 뒷골 땡기는 이야기를 또 조국이 하죠 일단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고 전직 대통령 즉 문재인을 3년째 수사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기도 안 차지요 여러분 누가 문재인을 3년째 수사를 했냐고 작년인가요? 서면지리 한번 하려고 했다가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례하다 감히 상황을 이 한마디에 깨갱한 놈이 누굽니까 누가 누굴 3년째 수사를 했다라는 거야 이놈아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조국 네 말이 맞다고 해줄게 문재인을 3년째 수사했다? 정말 웃기지만 니들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놈들 아닙니까? 보수인사 수천명을 그냥 검찰청 앞에 쭉 줄을 세우고 200여명의 보수인사를 감옥에 들 때 민정수석이 누구였니? 너잖아 이놈아 얘는 지는 아무것도 모른데 뭐 했다라는 거야? 직무유기했다라는 거야?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건 조작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작 수사는 정당한 거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자 윤건영을 비롯한 손혜원 등등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는 정당한 것이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십니까? 저는 안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비정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저는 선생님보다 국팀 더 싫어해요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팀의 지도부 다 소환해 전부 판맥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자구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팀이 17만이에요 그러면 국팀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팀은 웃는 겁니다 국팀은 웃는 겁니다 국팀은 웃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네 제가 국팀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을 종용 만들었던 분들이 네 국팀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네 당을 바꿔버리자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